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4천 넘으면 지도할게요 나이스 아 저거 찍었어야 되는데 나이스 한 10m 정도에서 이렇게 훅 들어있어 다음에는 한 80m 거기서 쭉 밀고 들어있어 상이 형님은 계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왔다고 들어왔다가 다 바로 어제 손으로 받을 준비들 하시고요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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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잭섭 아 뭘 소리야 이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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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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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올려 바퀴가 하나 안 나와서 올리다가 다시 올리다 조종기 다시 안쓰실 것 같고 솔직히 플라시버 그냥 여기서 뜯겨 나가는 이탈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건 별면인데 얘들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지금 포로토콜로 뭐 세계를 대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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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% 꼬리 보고요 상품 됐나요? 그럼 다음에는 카드 할인 없는데 아니, 나도 보면 되지 네이버 추가를 했을 때 올라가는 금액은 네이버가 했을 때 해서 결제 끄덕은 못해 근데 거기 달러 찢기는 거 어차피 이상한데 유형형님이 그때 배터리 GMB 사신 거여서 배당 뭐 얼마라고요? 그렇게 할만한 화이크로우가 없을 거야 그런 거 없어 동력도 안 되고 이같이 뭐 이렇게 미크로우스 갈 수 있어 아니 인재 같은 데는 돼 네, 네, 네 네 아 아 아 절묘하게 벗어났네 구덩이 아 아 아니 아 piel 아 아 아 10,500mg 무게도 749g 더 가벼워? 8,000mg 나왔는데 8,000mg 무게도 9,500mg 안고 내리는게 쉽지가 않네 그래서요 습관이 안되가지고 왜 자꾸 나이키를 하실라그래 가오가 있지 영원히 내리면 되겠다 영원히 내리면 되겠다 이야